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마인크래프트 하이픽셀을 해보려고 왔는데 굉장히 스킨 바꾸고 영상을 처음 찍는거라 어색한데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트위치TV 시청자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어 어서오시구요 다들 자 여기에 오른쪽 이 나침반을 우클릭하면은 뭘 볼 수가 있네요 게임 메뉴가 나침반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프로 네 이거 잠시만요 내꺼 이거고 어 내 프로필 볼 수 있는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음 뭔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뭐가 제일 재밌을까요 여러분 음 뭐가 제일 재밌는거지 여러분 어떤게 재밌어요 어떤게 괜찮을까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는 잠시 소리를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소리 어 뭐하는게 좋을까 음 뭐가 뭐가 재밌냐 활? 활로 하는거 머덜 미스테리 머더라는걸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걸까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포 그 다음에 리드 읽기 읽어볼까 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는거지 음 아 가장 많이 승리한 사람들인가 가장 많이 킬한 사람 그 다음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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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뭐지 라이트 클릭을 하래 그러면은 뭐가 센텐데 뭔지 모르겠어 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투 플레이 안녕 플레이 하래 안녕 오 됐다 오 안녕 얘들아 내가 왔어 뭐하는거야 오 16명에서 와나봐요 오 뭐지 뭐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지만 시간초가 지나가고 있는거 같애 오 뭐야 내가 뭘 하는거지 숨는건가 오 금이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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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건가 어머 깜짝이야 나 죽인거야 나 죽었어 나 죽었니 야 내가 너를 죽이면 되는건가 아 누가 나 때린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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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야 니가 뭐더냐 죽여버린다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얘 맞잖아 얘 아니야 어 뭐야 왜 니가 죽여 내가 죽였는데 어 이상한데요 여러분 아 얘가 아닌가봐 아 이렇게 생긴애를 죽여라 아 아 얘 아닌가 너랑 좀 닮았는데 아 아니야 얘는 머리카락이 없어 머리카락이 있는애를 잡아야되네 머리카락이 있는애를 잡아야되네 아 머리카락을 찾는다 머리카락여자 머리카락여자 어 금 머리카락여자를 찾습니다 어 나 근데 나 스킨이 왜이래 내가 머리카락여자인데 내가 머리카락여자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사람이 또 바뀌었다 어 총을 얻었나 네 머더 머더하고 있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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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게 뭐야 골드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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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냐 이게 뭘까 나 죽었니 아 잡으면 바뀐다 한번만 다시 해보자 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으음 굉장히 뭔지 모르겠어 뭐 진짜 뭔지 모르겠어 일단 근데 한번만 다시 해볼게요 근데 요렇게 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건가 어세신 클래식이 제일 괜찮은거 아니야 클래식을 해보자 클래식 아 날 죽이려고 가까이 오면 소리가 나요 왜 날 죽여 내가 아 내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내 스킨이 이상하게 보였던건가 어 나 정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어 유 알 언 인 컨넷 드 오케이 뭔 뜻인지 몰라 미림에 기본적인 머더 야 머더가 이제 우릴 찾는건가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너 머더 아니냐 야 머더가 우릴 찾나봐 머더가 우릴 찾나봐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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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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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엘리베이터인가 봐 아 뭐야 누가 나 죽였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 다시 한번 랜덤 맵 랜덤 맵 죽을 수 있는 활이 생깁니다 경찰은 머더를 죽여 나는 근데 직업이 뭘까 직업은 이제 나오는건가 음 으음 내시고 깜짝이야 야 넌 사람이냐 난 사람인데 내금이야 어 나는 왜 머더가 안될까 여러분 저 진짜 게임을 못하나요 저 채널이 어딘지 모르는데 이런거 채널도 있어요 어 이건 또 새로운 맵이다 근데 여기 사람이 되게 많다 어 넌 나 머더래 어 나 머더야 안녕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거야 어떻게 죽이는진 모르지만 야 죽여봐 야 내가 널 죽일거라고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사실 뭐해 얘를 죽이면 되는건가 안녕 내가 머더야 야 야 일로와봐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사실 야 내가 머더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다 죽여버릴거야 안녕 얘들아 내가 머더거든 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잡는건가봐 안녕 나 나ناisu 버터 나는 머더래 안녕 안녕 지지라 아잇 안녕 얘들아 내가 머더야 내가 머더라고 어 안녕 노랑색깔 셔 너 todas 나 네 칼 봤니? 어 너? 이향 안 돼! 졌어! 어 얘 좀 잘하네 GG 어 얘 좀 잘하네? 너 좀 고수다? 오키 아 오키 오키 아 아 아 머더가 재밌네 몰래 죽여라 나 너무 대놓고 다녔나? 으흠 아 그렇구나 몰라 일단 난 죽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게 머더를 계속 숨어 다녀야 되는 거지 GG 굿게임?이라고 해야 되나? 어? 나 머더래! 아닌가? 아니구나 난 뭐야? 나 평범한 시민이라고도 안 떴는데 아 여러분 죄송해요 어머 깜짝이야 이속이 왜 이리 빨라지니? 오톤 저 시민인가요? 나 시.. 아 나 시민이네 어 야씨 여기서 소리 났어 방금 나 죽이는 소리 났어 나 방금 땡.. 얘 얘 범인 아니야 얘? 얘 흑이 범인이라고? 얘들아 흑이 범인이야 얘들아 흑이 범인일 것 같아 빨리 도망가 얘들아 흑이 범인이라고 이 상자는 뭐가 있니? 너가 범인.. 오우 얘 알게 땡 와우 GG 아 이렇게 숨어 다녀라 아.. 아.. 이렇게.. 얘들아 GG 굿게임 GG 파티는 어떻게 하는거죠? 저 파티하는 법을 모르는데 어 재밌다 이거 오우 어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냥 시민은 도망다니면 되는거죠? 시민은 그냥 도망다녀라 근데 경찰도 머더가 잡을 수 있는거죠? 경찰을 다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건가? 어떻게 되는거지? 여러분 사람들이 안들어오는거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 머더 좀만 해보고 아 채팅을 클릭하면 되요 파티 하이 여기는 왜 사람이 안들어오니?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해요 여러분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랑 같이해요 어 파티 하이 파티하재 얘가 어떻게 해 클릭히어 하이 넌 나랑 위아팀 위아팀 나랑 파티했어 얘들아 파티 이리로 들어와 어 된건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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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떠날래 여기 재미없어 여기 사람이 없잖아 여기 사람이 없잖아 여기 사람이 없잖아 어 아 경찰이 죽으면 활이 떨어지고 그걸 다른 시민으로 먹을 수 아하 이거 왜 시작 안되니?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거 어떻게 나가요? 여러분 이거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지네요 나가자 여기 어떻게 나가 어 됐다 안녕 여러분 제가 채널이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오른쪽 마우스에서 여기 화살 모양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인 얘를 클릭했거든요 클래식을 눌러서 어 뭐야 클래식을 눌렀어요 그래서 머더 미스테리로 왔습니다 서버는 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어요 어? 나 또 시민인가 봐 시민이니? 머더에요 머더 여러분 저 스킨을 바꿨습니다 미소 스킨 바뀌었습니다 어 돈 근데 이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도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 시본을 모아야 되나봐 머더에게 칼이 쥐어졌다 엄마! 깜짝이야 아 왜 내 옆에서 들리고 난리 쟤 쟤야 쟤 범인은 너야 범인은 너라고 범인은 너야 너 범인이냐? 아니지 깜짝 놀랐잖아 범인은 누구? 나 유튜브랑 같이 하고 있어요 범인 너냐? 빨리 여기다 10코인 모을거야 10코인 모았다 오! 하이! 얘들아 범인을 내가 이제 잡으면 되나봐 얘들아 누굴 잡을까? 내가 시민도 잡을 수 있나? 내가 시민을 잡을 수 있는 건가? 일단 좀 위에서 지켜봐야겠어 일단 좀 위에서 지켜봐야겠어 어디서 킬이 났나봐 일단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어야겠어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어가지고 머더를 찾는 거야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겠어 이게 정답이야 이 근처에서 방금 죽는 소리가 나지 않았나? 이 근처에서 방금 죽는 소리가 났다고 2분 2분 50초 나 이제 하는 법 알았어 나 이제 하는 법 알았어 나 이제 하는 법 알았어 자 어디 와봐 머더 내가 널 죽여줄게 머더야 빨리 오는 게 좋을텐데 그쵸 이 뚝수로에 사람 죽는 거 맞지? 머더 컴온 어 얘 머더인줄 너 머더냐? 아니지? 너가 금을 먹은 거니 보니까 아닌 거 같군 어 얘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금 어 나 조심할 거야 머더 빨리 와 빨리 와 들어와 머더 들어와 얘들아 우리 여기 다 같이 뭉쳐있자 아 아 금은 살인자도 먹을 수 있다 아하 숨으라고? 난 숨지 않아 대놓고 머더가 날 잡을 때까지 올 거야 날 잡 나한테 오는 애가 머더다 오면 죽인다 난 분명 말했어 경고했다 아 머더도 활이 생겨요? 이걸 당기면? 아 닫아버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골드가 되네 오호 야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어 얘 머더 아님? 얘 100% 머더? 너 머더지? 너 머더지? 지금 우리 플레이어 몇 명 남았냐? 우리 시민 몇 명이냐? 저기를 봐야겠어 아 깜짝이야! 어우 깜짝이야 어우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방금 어우 깜짝이야 어우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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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나? 이게 머더 위치가 뜨나? 머더 위치 안 뜨지 내 위치만 뜨지 이 불안해 얘 불안하다고 어 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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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퍼랭이 퍼랭이 쟤가 문제인 거 같은데? 쟤가 문제야 딱 봐도 딱 봐도 딱 봐도 쟤가 문제야 라니까? 아닌가? 쟤가 죽였어 쟤가 죽였어 파랭이야 저거 정답은 파랭이야 쟤다 저 새끼 아니 여러분 저 새끼가 아니라 저 자식이요 어디 갔어 이 새끼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계속 욕이 나오네요 나도 모르게 아 저 파랭이 파랭이야 답은 파랭이라고 어머나 미소님 아니 강민님 안녕하세요 전 남자지만 강민님 판입니다 어우 요쩌구리님 감사합니다 천원번 땡큐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위치에다가 강민짱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제가 저 파랭이를 잡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봐도 파랭이만 잡으면 돼 이거는 파랭이를 잡으러 간다 내가 넌 뒤졌다 오늘 내가 너가 머더인 걸 알아 내가 알아버린 이상 너는 이 게임을 승리할 수가 없어 왜냐고 깜짝 놀랐네 시체들 오예 이겼어 오예 시간 초과 예 파랭이가 범인이었어 GG 여러분 보셨죠 저 마크 버전 몇일까요 저 마크 버전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설정 나 마크 버전 뭔지 몰라 저 제일 최신 버전 아 끝나면 네더에벨을 클릭하라 잠깐 로비로 떠날게요 안 떠나지네요 떠났다 네더에벨 저는 채널이 현재 여긴 것 같아요 로비 5 로비 로비 6 근데 제 버전이 몇이냐면 1.12.2 버전 이에요 1.12.2 버전 저 오줌 좀 싸고 올게요 너무 재밌네 이거 어 너무 재밌잖아 나 오줌 싸고 올거야 너무 재밌으니까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오우 왕호낭 왕호낭 아니요 아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머더 제 채널은 현재 1채널입니다. 여러분 1채널로 와주세요. 1채널로 와주시고요.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들 욕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. 괜찮아요. 제가 차단할게요. 차단. 자 그러면은 타임. 간다. 클래식 입장. 입장 여러분 입장 완료. 됐어. 여러분 다 들어와요. 아 근데 이거 내가 머더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겠지? 시작한다. 돈 모아야 돼. 돈 모아야 돼. 하이 여러분 반가워요. 돈 모아. 돈 모아. 얘들아 돈 모아. 돈 모아. 나 뭐냐? 어 나 시민. 나 시민이 좋아. 시민이 좋잖아. 버전은 1.8.9가 제일 좋다. 얘들아 내가 미니맵을 이거 F5로 이렇게 다녀야겠어. 누가 범인인지 내가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세요. 날 죽이는 애는 분명 범인이야. 그 자식이.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있죠? 제꺼? 저.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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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힝아? 어. 무섭잖아. 어. 사람들 막 죽어. 사람들 막 죽어. 네.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닐 테니까. 여러분들 누가 날 죽이면은 걔를 잡으세요. 아시겠죠? 어. 여깄다. 신색이다. 쟤 뭐냐. 방금 나 신색 봤다. 방금 투명을.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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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범인이야. 쟤 범인이야. 범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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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이 범인이다. 얘들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지마. 미친구마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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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여러분 범인을 발견했어요. 다 저기 보셨죠? 여러분 보셨죠? 범인. 범인 보셨죠? 여러분 범인을 분명히 봤을 거라고 믿어요. 분명히 봤을거라 믿어 이거 뭐야? 이거 구경하는거 어떻게 해? 구경하는거 어떻게 해? 구경하는거 못해? 아이 구경 구경할 수 있다 여러분 범인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범인을 봤으니까 여러분들 꼭 잡.. 오! 끝난거야? 완료 범인 잡았냐?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사기 아니야? 네 머더에요 머더 근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안되지?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같아 내가 이거 그러면 사기잖아 이거 안 알려줄래 이거 뭔가 내가 왠지 오! 시민이 이겼습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모두 박수 쳐주세요 모두 박수 쳐주세요 시민이 이겼어 어 내 시체 여기있잖아 어 내 스킨 너무 이쁘잖아 아 내 스킨 너무 이뻐 간다! 한 번 더! 한 번 더! 아 되게 재밌다 여러분 머더가 이런 짐이군요 아 이거 더럽게 재밌네 어.. 진짜 재밌다 이거 간다! 나는 시민이다 날 죽이지 말거라 어떤 사람들이 날 죽일지 모르겠지만 날 죽이지마 YT등급이 뭐죠? 나는 YT등급이야? 난 뭐야 그럼? 나 죽이지마 어? 얘 얘 화살 들었다 얘가 범인이다 아니야 저건 경찰이지 얘가 문제야 얘 시청자다 안녕 안녕 반가워 안녕 나 너 시청자인거 알았어 딱 봐도 눈에 봤어 어서오세요 어 누가 나 죽였대? 어?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? 어? 여기가 문제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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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니 금이나 먹어 야 금이나 먹어 금 먹어 금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다니까? 아니 나 1채널이에요 여러분 어? 화살 화살 뭐? 어 롤러코스터 나 롤러코스터 탈려 도망간거야 도망간거야 나 도망간거야 게임걸이 너무 크잖아 게임걸이 너무 크잖아 어? 안녕 저 놀이기구 타고 왔어요 아 그래요? 나 YT 신청할래 신청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얘 얘 얘 범인이다 얘 범인이다 범인이야 너 내가 봐줬어 너 내가 봐줬어 나 다시 할거야 내가 너 음 이번에는 작은 구형으로 갔나 아 아깝다 근데 저 사람은 죽이니까 저거 이상한게 뜨네 어? 왜 안나가지지? 나갈거에요 잠시만요 채팅창 관리를 한번만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는데? 여러분 저 채널은 현재 네 4채널입니다 로비4 로비4로 오세요 들어갑니다 스타트 로비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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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워즈 배드워즈 이거 하고 배드워즈도 해봐야겠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와 되게 재밌다 오 너무 재밌잖아 여러분 여기 범인이 있어요 여기 범인이 범인이 있다고 얘 얘 얘 얘 얘야 얘 껌은새 껌댕이 껌댕이 얘다 껌은새 껌은새 숯불 숯숯숯 얘가 범인이야 숯 숯이 범인이라고 느낌이 그래 내가 땅아라 사람을 따라다니는게 범인이야 숯숯 얘가 범인이야 이거 아니네 쟤가 안죽였어 범인 아니야 쥐소쥐소 쥐소쥐소 쥐소야 쥐소 얘가 범인이야 얘가 범인이야 얘가 이상한 걸 먹었어 얘가 범인이야 얘가 범인이야 내 뒤에 심생이 범인이야 얘가 범인이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범인이야 날 따라오면 다 범인이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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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날 따라와 오지마 얘 범인 얘 범인이다 얘 범인이다 얘 범인이냐 아니야 넌 아니야 왜냐면 내 앞에서 죽은 애가 없었어 길소리가 났을 때 이건 내 근처가 아닌가 이겼습니다 됐어 이제 나갈거야 와 재밌다 이거 여러분 이런 게임이군요 되게 재밌네요 머더 와 지렸다 쥐쥐 와 되게 재밌다 이거